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손입니다. 자 오늘은 대봉 LS 종목 가지고 왔구요. 대봉 LS 지금 비만 실효제 관련된 테마로 강력하게 묶이면서 지금 곧 있으면 위고비가 출시가 되죠. 위고비가 출시가 되는데 출시에 맞춰서 지금 주가들이 계속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눌렸다가 반등하고 눌렸다가 반등하고 반복하면서 개미들을 굉장히 좀 힘들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분들이나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다 피했죠. 그리고 상승했을 때는 좀 수익을 냈고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하락은 피하고 상승은 수익을 내고 이러한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차분하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신규 분들이나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을 거구요. 신규는 매수할 수 있는 또 타점이 있는지 파악할 거고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물려 있다라면 물타기 자리.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저점에서 매수를 이미 한 상태다라면 불타기가 중요하겠죠. 불타기 자리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구독이랑 그 다음에 좋아요 이렇게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대봉이래스 지금 9시 14분 기준으로 22,600원에 지금 가격 형성이 되어 있고 장 시작하자마자 벌써 12%가 상승을 했네요. 굉장히 힘이 좋고 게다가 지금 비만치료제가 이제 곧 출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출시가 되고 나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역시나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2500억, 2500 정도 되는 이제 회사고 대봉이래스는 아시겠지만 뭐 화장품이나 그냥 의약품 이런 원료를 제조 및 이제 공급하고 하는 회사인데 어 지금 이제 뭐 천연치료 천연자연 그걸로 이제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뭐 제조하는 이제 회사로 주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비만치료제로 이제 리라클로타이드 이걸 포함해서 이제 여러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시장의 입지를 좀 다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8일날 기사 이제 나왔던 건데 이 전환사체를 발행을 했는데 보통 전환사체를 발행을 하면 이 주가가 하락시 가격 조정해주는 리피싱 조항 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 지금 대봉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안 했다라는 것은 주가가 기업이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이 자신감을 표출한 거고 리피싱 조항을 제외한 것이 이제 기업의 주가에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이런 신호로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이런 기업 전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보통 리피싱은 이제 주가가 떨어질 경우 투자자를 보여주는 장치인데 이 조항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좀 자신감을 표출한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의 좀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리피싱 같은 경우에 제외했다라는 것은 이 충분히 기업의 가치가 높다라는 이런 말을 뜻하는 거고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로 막연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건 아니고 좀 리스크 관리 잘 해야겠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 이 눌림목 안에서 이 안에서 내가 상승을 보이려면 재료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전환사체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눌렸을 때는 재료가 태워지면서 올라가거든요. 물론 기술적 분석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맞았지만 그래도 이 재료에 따라서 충분히 큰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재봉 LS로 여기서 재료 나오는 거 보고 이 재료가 이 재료거든요. 새벽 5시에 나온 거 보고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오전에 장식하기 전에 바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수익을 냈거든요. 7% 정도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은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무료고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서 그냥 위에 번호로 대봉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텔레그램 링크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홍보나 광고하는 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제가 비공개로 진행을 해서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 편하게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 비만치료제 관련된 이런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고 계속 나와요. 뭐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비만치료제 관련된 것도 나오고 해외에 있는 위고비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인식 자체가 비만치료제라는 게 크게 없었어요. 비만치료제? 비만을 약 처방이나 운동하지 않고 살을 뺄 수 있나? 뭐 이런 문화도 있고 인식도 있기 때문에 이 비만치료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비만치료제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위고비가 좀 한몫한 것도 있습니다. 위고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비만치료제가 있다는 걸 알고 실제로 그거 가지고 거의 15% 체중 감량을 하면서 굉장히 좀 성공적인 이런 치료제라고 평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만치료제 관련된 위고비를 통해서 비만치료제 시장이 커지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먹거리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일본 차트를 보면 지금 여기서 돌파하려고 했지만 여기서 지금 매물대가 차익시간이 나오면서 눌렸죠. 그리고 나서 또 오늘도 상승으로 시작을 일단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원래는 강력한 지지구항이 있는데 뚫렸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위로 돌파를 했고 그리고 다시 눌린 상태고 이런 자리에서는 좀 좋은 타점이 나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좀 기대해보고 나서 여기서 타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100%는 아니지만 여기서 충분히 타점이 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영상 이거 끝나고 나서 텔레그램에 대봉 LS 관련된 문석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됩니다. 텔레그램은 아래 번호로 대봉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에 있으셨던 분들은 여기 돌파 후 눌릴 거라고 영상을 찍고 나서 실제로 이 자리에서 저는 무포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눌렸을 때 저희는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무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이걸로 큰 손해는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번호로 대봉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신규 매사분들이나 기존 매사분들을 위한 자료인데 신규 분들은 이미 매수를 했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아예 매수 자체를 안 하신 그런 신규 분들은 매집에 대한 가격이 궁금하실 거고 그리고 기존 매수 하신 분들은 내가 물려 있다면 물타기 자리 물타기는 굉장히 좋은 이런 매매 방법이긴 하지만 정말 반등이 나올 만한 데서 해야지 어정한 데서 하게 되면은 더 크게 물리는 거기 때문에 기존 매수 하신 분들은 물타기 자리나 불타기 자리 이렇게 같이 이 대형 전략집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아래 번호로 대봉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 그분들 한해서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텔레그램 링크는 무료고 조건 없이 아래 번호로 대봉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올려드릴 거고 텔레그램에서는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 위주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아래 번호로 대봉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텔레그램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봉으로 5% 정도 먹었고 여기서 또 상승할 거라고 영상을 찍죠. 찍고 나서 또한 13% 정도 수익을 냈고 여기서도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해당 구간에서 타점을 잡고 나서 한 9%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영상으로는 실시간 차트가 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야지 좀 더 확률이 높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이 아래 번호로 대봉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일단 대봉 LS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기업을 집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GA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이 증가하면서 이 펩타이트나 그 다음에 펩타이트나 그 위탁 개발 생산의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삭센다랑 위고비 삭센다가 이미 나왔고 출시가 됐고 이제 위고비가 출시가 되는 건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주사 맞는 위고비와 삭센다와 그 다음에 주일에 주사 맞는 위고비 아무래도 당연히 위고비가 좀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임상시험 결과 체중의 감량도 보면 7.5% 14.9%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가격 차이도 많이 납니다. 가격 차이도 지금 80만원 안팎 50만원 안팎으로 나오긴 하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대비 당연히 저는 위고비가 낮다고 보고 있는 거고 이 투약하는 방법도 편하고 효과도 그만큼 크고 그에 반해 가격은 거의 두 배 이상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위고비가 좀 흥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 비만치료제도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고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아 이런 치료제가 따로 있구나 비만치료가 따로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그 비만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고비 뿐만 아니라 비만치료제 시장 자체가 5년동안 16개 약물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블록버스터크 약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물이 블록버스터크 약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에서 2년 길게는 5년까지는 비만치료제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실선의료보험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데 원래는 실선의료보험이 안 되고 비만 환자들이 심혈관 질환이 있죠.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살을 빼야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실선의료보험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고 아직 결과적인 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비만치료제가 실선 보험이 된다고 하면 저는 한 번 더 재차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대형보험사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분류가 되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3세대 실선 보험까지는 비만에 대한 지원 대상이 없고 대신에 4세대는 건강보험급여를 비롯해서 비만 관련된 합병증이 있으면 자기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봉LS 같은 경우에는 인도제약사와 또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는데 이 리라클로타이드를 새로운 합성 방식으로 제조를 성공하면서 인도에 있는 제약사와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리라클로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삭센다에 들어가는 성분으로써 또한 한 50만원 이상의 비만치료제였는데 없어도 못 파는 시야 있었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모를 꾸미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100만원, 200만원 쓰는 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정말 잘 팔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대봉LS도 비만치료제를 거의 강력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제자상탈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고비가 일론 머스크가 14kg 감량한 비만약이었고 게다가 지금 노보노네스크가 위고비를 통해서 26조 매출을 냈고 작년만 6조 매출을 내면서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한 2700억 정도 되는 블루엠텍이 이러한 매출을 낸 치료제를 이제 출시가 되고 출시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이 시가추행 같은 경우에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 비만치료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저는 좀 괜찮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다른 건 없고요. 아래 번호로 대봉이라고 문자 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봉 LS의 매수와 그 다음에 매도전략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플러스알파로 텔레그램 링크까지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텔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도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락받고 문자 문자